엄마한테 해야 한다는 말이 뭐야? 저희 엄마.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. 겨울이랑 오세린 씨가 영혼이 바뀌었어요. 뭐? 영혼이 바뀌다니. 이게 무슨 소리야. 믿기 힘드신 거 알아요. 당연하죠.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. 지금 겨울이 몸에 오세린 씨 영혼이 있어요.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 겨울이가 겨울이가 아니라는 말이야? 네, 맞아요. 겨울이가 오세린 씨예요. 오세린 씨가 겨울이고요. 엄마. 엄마가 오빠 말 믿지 마. 내가 오세린이라는 게 말이 돼? 네? 예전 씨 거짓말 그만해요. 네? 우리 엄마랑 겨울이 사이에 그만 갈라놓고 진 씨를 좀 말해요. 오빠 정신 차려. 대체 그 여자가 무슨 수작을 불었길래 오빠가 이러는 거야? 5년 전에 그 여자 때문에 오빠가 냉동 창고에 갇혀서 죽을 뻔했잖아. 근데 왜 그렇게 그 여자를 감싸는 거냐고. 어? 아니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. 영준이 네가 냉동 창고에 갇혔다니. 그럼 그게 오세린 씨 짓이었어? 엄마 아니에요. 네? 그거 당신 짓이잖아. 당신이 한 짓. 오빠 왜 그래. 정신 좀 차려. 나 오빠 동생 정겨울이야. 영준아 그만해. 겨울이 네 동생이야. 아니 엄마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. 이 여자 우리 겨울이 아니에요. 말해. 말해. 신신히 말해. 오빠. 오빠 무서워. 왜 이래 나한테. 제발 좀 이러지 마. 영준이 너 그만해. 더는 듣기 싫어. 겨울아. 얼른 가자. 엄마랑 가자. 아 씨. 참. 아이 씨. 감사합니다.